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9월 풍요로운 명절을 앞두고 좋은 토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판교 토지인데요 앞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토지지만 분양할 때마다 빠르게 마감되어 이번에는 마지막 소량평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판교 토지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번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먼저 판교 토지 투자에 도움이 될 호재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월판선 서판교역 신설입니다 월판선은 월곤역에서 판교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2029년 개통 예정인 국책사업입니다 총 13개 정거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통시 급행열차를 이용하면 월곤역에서 판교역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 평소에는 20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노선도 정차역사는 월곤, 장곡, 시흥시청, 매화, 학원, 광명, 석수, 안양, 안양운동장, 인더건, 청계, 서판교, 판교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급행정차역사는 시흥시청역, 광명역, 인더건역, 판교역입니다 향후 송도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송도역을 포함하면 송도역까지 급행정차역사에 포함이 되어 총 5개 역사가 급행으로 운행될 것 같습니다 월판선이 지날 서판교역 예정지가 물건지 인근 500미터 내 위치에 있어 틀림없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판교 토지입니다 이번 소량평수 진행을 절대 놓치지 말고 선점하세요 교통호젓뿐만 아니라 성남 금토지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며 인근으로 판교 테크노밸리가 계속 확장 개발 중이어서 판교의 지가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라 확신합니다 신규 역신설, 택지개발, 산업단지 확장 등 시세가 향후 몇 년은 고공행진할 서판교 토지에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상단 위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회사 보유 물건지는 이곳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서판교역 예정지가 물건지 기준 500미터 내 위치에 있어 개발 가치가 높은 토지입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대장지구가 1킬로미터 내 위치에 있고 대장지구 쪽으로 3호선 연장 소식이 들리고 있어 인프라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서판교 토지입니다 주변 시세는 평당 천만원대로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이 땅이 정말 메리트가 있는 이유는 평당 50만원 이하로 분양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으로 저렴하게 진행하고 있는 서판교 토지에 관심이 있으시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최근 다녀온 현장에는 물건지 인근으로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고 판교 테크노밸리도 계속해서 확장 개발 진행 중이라 앞으로의 1년 3년 후가 더욱 기대가 되는 판교 현장이었습니다 토지 투자로 안성맞춤인 서판교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 평수가 적어 이번 분양은 선착순으로 상담을 진행하니 빠르게 연락 주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새로운 채널에서의 도전하지 않나요